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구 중웅 박사님이 지은 책이고요 대화 출판 일본에서 나와 있는 2초년도 자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45C SCM435의 초질 판정 해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S45C는 아시다시피 S45C 하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스틸이고요 얘는 카본이죠 C-A-R-B-O-N 그러니까 강이고 탄소 강탄소가 아니고 탄소강이죠 45C는 탄소량인데 탄소 퍼센트인데 탄소량이 45%다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말이 안되죠 이게 안됩니다 무슨 나누기 100입니다 나누기 100 해가지고 나누기 100이니까 0.45%죠 예 항상 탄소는 숫자 작다 보니까 이렇게 100을 곱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S0.45C 이렇게 해버리면 SO45C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서 나누기 100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SCM435 S는 스틸이고요 스틸 C는 크롬입니다 크롬이고 탄소 아닙니다 크롬은 몰리브덴 들어가 있고 요는 코드 학금서는 코드라 해가지고 코드는 코드표가 있어 가지고요 크롬머리가 몇% 들어가야 되는 따라서 4번 코드는 크롬머리 퍼센트 몇%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는 그냥 창으로 보시고 요 코드표를 보시려면 코드표가 따로 있습니다 무시하시고요 요게 마찬가지로 탄소량 10%입니다 나누기 100이니까 0.35 겠죠 자 그럼 45C하고 SCM435하고 누가 탄소량이 많을 거에요 당연히 얘가 탄소량이 더 많죠 대 얘가 요게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질이란 말이에요 조질을 보시면 조질을 한문으로 보면 조질을 조정하다라는 뜻인데요 조질 한문으로 조질인 질을 조정하다 그러니까 결국 단검질뜨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구조형과형이니까 4단계까지 해서 소로바이트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단검질뜨임한 게 조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45C와 SCM435를 사용해 여러 가지 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모두 조질을 단검질뜨임한다는 얘기죠 4단계 때이면 소로바이트 만드는 얘기입니다 조질을 하기 때문에 경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검질 경도는 체질과 굵게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작진 기준이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래 주시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답변 보시면 자 기계 부품은 조질열치리 단검질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검질 경도가 중요합니다 단검질이 잘 된 것 완전 단검질 100% 마르텐사이트죠 가장 인생이 강하게 됩니다 불완전 단검질 하면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완전한 단검질이 되었을 때 경도는 강의 C%만에 의해 변화되고 특수원소에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 단검질 경도는 특수광 그래서 특수광이 있는데 특수광을 학근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근광과 같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자료는 학근광 어떤 자료는 특수광 표시하고 있는데 특수광이 곧 학근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광에서도 C%에 지배되고 특수원소에 유무하는 권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S45C는 SCM435보다 강하게 단검질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탄수량에 의해서 변화되니까 45, 0.45, 0.35니까 0.1이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경도가 높다 단검질 경도값입니다 뜨임에 했을 때 경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검질 했을 때 경도값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단검질 했을 때 탄수량만 가지고 따질까요? 다른 원소는 크롬몰 이런 거 반화 좀 무시하고 탄수량만 가지고 단검질 했을 때 경도값 단검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검질 하면 오스트나이트 상태에 뱃속에 들어있던 탄소가 단검질이 되면서 BCT라는 게 되죠 BCT가 되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상온에서 상온에서 페라이트가요 페라이트가 상온입니다 상온 0도씨라고 보시고 올라가지만 45,0 같은 경우에 만약 900도에서 오스트나이트로 바뀌죠 그 다음에 선양하면 다시 페라이트 플러스 펄이죠 이게 BCC고요 이게 BCC 오스트나이트잖아요 순행하면 급냉하면 급냉 순행하면 급냉하면 이게 마르텐사이트로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마르텐사이트하고 페라이트하고 오스트나이트 차이점 보시면 페라이트는 이렇게 BCC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이렇게 위에 4마리 밑에 4마리 해가지고 중간에 한 마리 파디 센터 큐빅 BCC잖아요 오스트나이트는 똑같은 큐빅 정육면체인데 8개의 꼭질면은 똑같지만 중심은 비어있고 윗면 아랫면 오른쪽 왼쪽 앞뒤 해가지고 이 속에 누가 들어가요 이 속에 탄소가 박히는 거죠 탄소가 여기 박힙니다 얘는 여기다 이제 FE3C라고 FE3C라고 존재하는데 G 멘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얘가 올라가면서 오스트나이트로 바뀌면서 A1 변태를 통과하면서 A1 변태 A1 변태 통과하면서 723이죠 통과하면서 바뀌는데 마르텐 센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 이렇게 되죠 좀 강조하면 쭉 늘어납니다 C축 세로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8마리 똑같은데 한 마리 들어가 있고 옆구리 BCC 옆구리 축이 탄소가 C가 박히면서 이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팽창 뒤틀림에서 경도가 올라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팽창 뒤틀림 얘를 보통 BCC 얘를 BCT라고 하죠 C는 큐빅이니까 정육면체니까 얘는 직육면체니까 직 그러니까 테트라고날 테트라고날이라고 테트라 테트라 고날이라고요 그래서 최심 정방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결국 탄소가 들어가서 옆구리 밖에서 이게 팽창 뒤틀림이 되는 거니까 당금질에서는 당금질에서는 탄소만 작용합니다 다른 문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만 가지고 경도가 좌우된다 탄소량이 많아수록 경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5보다 435보다 4는 코도 빼고 탄소량이 0.35니까 4호가 더 경하게 된다 이 팽창 뒤틀림 탄소량 박히는 게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나 SM43은 특수강이고 학근강이고요 크롬이나 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형 부품에서 당금질이 용이하게 됩니다 당금질은 쉽게 됩니다 45C 쓰는 탄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됩니다 결국 경한 당금질은 10% 당금질의 경도값은 탄소량으로 소중하고 당금질 깊이 내부까지 깊이 당금질 할 때는 특수강 학근강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학근원수들이 크롬 머리가 들어가 있으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최고 당금질의 경도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 당금질 당금질이 될 때 최고 당금질 경도값은 HRC로 30 더하기 50 곱하기 0.10% 이거 전에 보면 50을 0.5로 바꾸고 C를 곱하기 100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50을 0.5로 바꾸고 C 곱하기 100 해도 똑같은 내용이 되죠 30 더하기 50 곱하기 10% 그 다음에 최저 당금질의 경도는 20 더하기 50 최고 이거 보시면 되죠 당금질 경도값 불완전 당금질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금질은 100% 해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금질 사이즈의 최대 크기는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45C는요 35mm 직경 35mm 짜리 환봉 그 다음에 두께로는 25mm 짜리를 물당금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심에서 내부까지 표면에서 내부까지 다 되는데 기름당금질 할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5mm 밖에 안 됩니다 두께는 10mm 밖에 만약에 35mm를 기름당금질 하시면 100% 당금질이 안 됩니다 당금질이 안 되고 일부 불완전 당금질 마르텐 세터가 일부러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45C는 35mm 넘어가는 것은 두께로는 25mm 넘어가는 것은 기름당금질 하시면 안 되고요 물당금질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차이 보시고요 435는 80mm 차이입니다 56mm 두께까지 기름당금질도 60mm 왜 그럴까요 크롭 머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간적 이유를 줘서 충분히 조금 늦게 되더라도 늦게 생각되더라도 내부까지 깊이 당금질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기름 45C 탄소강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따라서 질량효과인데요 질량효과 매스 이펙트인데 물당금질 할 때는 35mm 이하만 하시고 기름당금질은 15mm 이하 하시고 핫근강은 예유가 좀 있다 그렇게 좀 더 두꺼운 걸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45C라면 물당금질로 35mm 이하 이에 당금질 정도는 100% 했을 때 53HRC 입니다 왜 그러냐면 53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아까 장금질 최대 경도값이 30 더하기 50에 곱하기 10% 는 30 더하기 아까 45C니까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10% 20% 0.45 4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0.35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부품의 굵기와 당금질 방법으로부터 이에 강의 당금질 경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당금질 해설 경도값이죠. 뜨임한 후의 경도가 예를 들어 동일하여도 경안뜨임과 불안전뜨임에서도 인장강도가 동일하여도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뜨임한 후의 경도가 예를 들어 동일해도 경안뜨임과 불안전뜨임에서도 인장강도가 동일해도 질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라. 경도값이 똑같다 그래도 불안전당금질과 완전당금질은 체결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당금질을 해야 된다. 불안전당금질이라는 것은 중간에 페펄이 남아있던가 페라이트 펄라이트 남아있던가 아니면 잔려오스터라이트 남아있던가 이렇게 되면 불안전하게 되는 거죠. 100% 마르틴스를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풀림경도와 인장강도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산으로 인장강도 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풀림경도는요. 풀림 당금질이 아니고 풀림경도는 부리넬경도로 80대하기 200 곱하기 10%입니다. 보통 부리넬경도는 100단위니까 좀 커져다니까 쇼경도는 20 더하기 20 곱하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장강도하고 경도하고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장강도는 시그마비는 쇼경도 곱하기 2.1 인장강도값이 나옵니다. 킬로그라마이퍼퍼 미리미리제곱 부리넬경도는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고 0.3으로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HRC는 반대로 3.2로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인장강도하고 경도값하고 이렇게 환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45C하고 SCM435의 조질 판정이 돼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